이 방송은 최근에 우리 정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야권에서는 특검을 추진하고 있죠. 아마 이번 주 5월 3일인가요? 본회의에 특검 법률 안이 회부돼서 5월 3일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정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와 관련해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것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 쟁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찬반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어떤 논리라든가 입장에 따라서 또 국민들 중에서도 마찬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진실인 사실과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찬반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된 어떤 정보 또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가짜뉴스로 인해서 찬반이 갈리면 그거는 불필요한, 괜한 논란이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양쪽의 주장 중에서 엇갈리는 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한번 팩트체크라고 할까요? 팩트체크인 것도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교양, 법률 교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와 수사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 내용입니다. 일단 먼저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채널A 뉴스 화면인데요. 여기 나오죠. 여, 최상병 특검 불가론, 내부 공유, 단일 대호, 정비 나선 듯 제목의 기사 중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이 최상병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뭐냐면 그만큼 이제 뭐라고 그럴까 뭔가 여기에 좀 특검을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여기가 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2021년 개정된 군사법에 따라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의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만 하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여권의 핵심 주장이다. 다시 말해 군사법원이. 이거는 아마 군사경찰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군사경찰이 수사했다면 이는 불법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박대령이라고 하죠. 박대령의 단장으로 있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 이거를 수사한 것 자체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주장에 따르면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수사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그러면 과연 진짜 해병대 수사단, 그러니까 군사경찰이죠. 군사경찰. 군사경찰에게 최상병 순직 사건, 이 사건에 범죄 수사권이 없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거의 전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수사는 할 수 없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그럼 도대체 조사와 수사가 뭐가 다르길래 이게 구분이 되는 거고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법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나름 작성한, 준비한 자료인데요. 뭐냐면 이 조사와 수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법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잠깐만요. 저를 잠깐만요. 저를 빼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조사, 여러분도 조사 또는 수사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법리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구분이 되느냐 하면 일단 근거법령, 근거법령. 그러니까 일단 개념적으로 공무원이 뭔가 자료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검토하는 것, 이런 활동을 우리가 보통 조사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조사와 수사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행위는 기본적인 행위, 행태는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하고,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 이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통 조사는 우리가 행정조사라고 하고요. 수사는 범죄수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가로를 올려서 한번 하는데. 범죄수사라고 하는데요. 이 행정조사는, 그 근거법령이 행정조사기본법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이라고 있는 것인데, 그거에 근거해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 형사와 관련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이 조금 틀리죠. 그리고 주체는 행정조사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이고요. 물론 이 행정기관에는 수사기관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기관이 주체이고요. 범죄수사는 수사기관이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행정기관이 범죄수사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별법령의 수사가 형사 관련 법령에 의해서 수사권이 부여된 수사기관만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른바 일반 행정기관이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면 그건 당연히 불법이죠. 그다음에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조사는 공무원의 어떤 직무수행, 행정기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거나 어떠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것이 조사고요. 범죄수사는 범죄인을 찾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을 하고 공소제기를 한 후에는 그 공소유지를 위한 것, 바로 그것이 목적이죠. 다르죠. 그다음에 강제권, 그다음에 또 거기에 불응할 때의 어떤 불이익과 관련해서 조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면 임의조사라고 할까요? 강제할 수 없고 거기에 불응시 뭔가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 어떤 행정조사에 불응할 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범죄수사는 이러한 형사법령에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압수수색이나 구색, 구속이라든가 그렇죠? 그것이 원칙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강제할 수 있고 불응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또 제재를 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 규제, 즉 뭐냐 하면 그 조사 또는 수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그런 권한 행사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있는데 조사인 경우에 대포정보직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가 있죠. 이거로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수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격죄. 이런 것은 수사를 하는 공무원, 인신구속에 관한 공무원만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일반 공무원들은 여기에 주체가 될 수가 없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에서 볼 때 최상병 순지사건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해병대 수사단에 조사권은 있는데 수사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맞는가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조금 전에 기사에 나와 있듯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도표에 따르면 큰 조사, 조사 안에 수사가 포함된다, 수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조사권에 특별히 범죄와 관련한 그러한 조사가 수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특별히 국민의 어떤 신체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 범죄 혐의에 관한 조사에 대해서는 따로 형사 관련 개별 법령에서 근거를 두었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규정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의 어떤 그런 조사활동이 수사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따로 이 최상병 순직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만 있지 조사권만 있지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개념적으로 틀리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해병대, 그러니까 군사법원법하고요. 군사경찰 직무수행법상 원칙적으로 군인, 공무원과 관련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검찰이라든가 군검사라든가 군사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습니다. 조사권. 쉽게 다시 말하면 조사권이 있습니다.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군사법원법과 군사경찰직무수행법의 원칙입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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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에 그런 여중사, 공군 여중사였던 그런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는데 뭐냐 하면 군인과 공무원에 관련한 성폭력 범죄, 그리고 군인이나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관해서는 기존에는 군사법원법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개정돼서 일반, 보통 일반 법원이라고 하죠.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권에 재판권이 있으니까 군검사나 군사경찰이 수사 중에 그러한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그런 사항을 발견할 시에는 기소권이 경찰이나 그 이후부터의 수사권은 경찰이나 민간경찰이나 일반 검사에게 있고 그리고 또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대검찰청의 사건을 잊혀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군사망사건이라든가 군사망사건은 무조건 처음부터 군사경찰이나 군검사에게 수사권, 조사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조사나 수사를 하는 과정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범죄, 즉 최상변 같은 경우에는 그 최상변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범죄가 바로 그 주의관들의 업무성과실치사죄잖아요. 그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는 멈추고 일단 그 사건을 경찰청에 이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근에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군사경찰직무수행법의 규정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군사경찰에게 군사망사건이면 무조건 다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 군사경찰에게 있는데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그 원인에 이르게 되는 범죄, 그러니까 지휘관의 업무성과실치사죄,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그 재판권, 그 범죄의 재판권은 일반 법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경찰이나 일반검사에게 잊혀버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러한 규정이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이전에는 군사망사건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이르게 되는 범죄, 성폭력범죄라든가 또는 업무성과실치사죄, 이것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군사경찰이나 군검사가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가,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사 부실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그래서 이거를 재판권과 법원에 재판권도 주고 그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에게 수사권을 준 겁니다. 이첩 받아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소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이것이 타관의 이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의 이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경찰이나 검사에게도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소할 수가 있어요. 고소하면 일단 그 고소, 범죄 사실, 그 범죄가 외형상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라고 하면 경찰이나 검사도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타관 이송할 필요 없이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그러한 큰 어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 이런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들었다시피 여권에서 주장하는 이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사경찰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은 틀리다라는 것이고 처음부터 이러한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권, 조사, 그러니까 이른바 조사권이 있다. 조사할 수가 있다. 조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조사하는데 그게 압수수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수사가 되는 거죠. 수사가 되는 것이죠.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한 수사 도중에 결과 지휘관에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과 최상병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최상병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되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고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에 정부경찰청에 이첩을 한 것이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병대 박대령의 수사단이 이거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 다음에 이거 판단을 내려서 이첩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해병대 해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해병대 군사경찰 수사단에 처음부터 그런 수사권이 없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팩트체크를 해봤고요. 그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조사권 즉 수사권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